저는 오늘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자, 뒤에 아름다운 경치 보이시죠? 짜잔! 힌트는 여기 보이는 멋진 공룡 조각상입니다. 자, 여기는 공룡 랜드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경치, 멋진 공룡 조각상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서 가족 단위, 그리고 연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여기에 앵무새, 설카타 거북이 등 기이한 동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와, 여기 오니 공룡 공원이네요.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조각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참 멋져 보이네요. 여기는 동굴입니다. 여기는 동굴입니다. 토끼를 키우고 있는 사육장입니다. 냠냠냠냠 풀을 아주 맛있게 많이 먹고 있네요. 아, 귀여워라. 아이고, 입 오믈로믈로믈. 야, 너 이름은 뭐니? 아이고, 이름 뭐야, 얘네들은? 이것은 너무 안이냐고. 아, 조랑말. 아, 조랑말이구나. 조랑말들이 풀을 먹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염소가 있네. 아이고. 맛있어? 아, 맛있어? 이렇게, 땀들 Zap 나개오 resent지 않습니다. 오울은 레이디 acem 날 주외되어서 실activ화나? 여기 있는 아이는 흰사슴 입니다. 버것 fulfil권 hated spray in the air turn. 안보이네요. 맛있어! 자연 weridiais apeis 자, 여기는 앵무싀뿐만 아니라 다른 기이한 동물도 많은 봤습니다. 동물관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흰견 새들이 많이 있네요. 아유 예뻐라 안녕하세요. 안녕 여드라 안녕 아유 정말 많네 아유 색깔도 예쁘다 아 여드라 조각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구나 너 아이고야 아이고 숟가락하라 아이고 숟가락하라 너는 동작처럼 생겼네 아이고 색깔 예쁘다 아이고 색깔 예쁘다 희생한 앵무 어? 밥 먹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아유 인사하네 어? 어? 안녕하세요 아유 예쁘네 아유 예뻐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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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하하 보이세요 여기는 포레리 독 이라고 하네요 음 어이 졸졸졸졸졸 안녕 안녕 아우 안녕하세요 아우 아우 진짜 귀엽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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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상인줄 알았는데 움직이네 안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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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